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전 성경에서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역사를 보게 되면 역사연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1040년에 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역사가 정맥하는 그의 연대는 BC 1025년 그의 나이 15세가 되었을 때에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지명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하느님께서는 이 사람을 선택했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10년 역사는 이렇게 정맥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30세 때에 이 사람은 왕에 오릅니다 15살 때에 지명받고 30세가 되었을 때 왕에 올랐던 바로 이 사람은 유대 민족사에 가장 존경하는 훌륭한 다비시라는 사람입니다 다비시는 목동 출신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일방적으로 15살 때에 이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15년 만에 이스라엘 이대왕으로 왕에 올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7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 사도행정 13장 22절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비스를 만나니 내 맘에 맞는지라 내가 다비스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노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솔로몰에게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구작의 훌륭한 요셉에게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다비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성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파란만장은 약 15년 동안 그는 왕으로 지명받고 난 후에 무려 15년 동안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왕으로부터 이 사람은 공격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3천명 군대가 이 다비스를 죽이기 위해서 지명수배를 내렸고 이 사람을 15년 동안 추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15년 동안 장기간 동안 쫓겨다녀만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미친 척도 했습니다 때로는 길거리에 거지가 되어서 노숙자 생활을 퇴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인데 오늘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고난이 현장에서 한순간 이 사람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스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란과 고난이 계속될 때 때로는 이 사람 믿음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믿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더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심에 닥쳐왔을 때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이 고난이 왔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호 1상 27장은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후에 사울 손에 나는 붙잡힐이니 이후란 말은 지금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미리 겁을 먹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장례일을 생각하니 사울 손에 내가 붙잡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불레새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조오리로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쫓게 다니다가 이후에는 내가 반드시 사울 손에 붙잡힐 텐데 내가 차라리 불레새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곳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레새시 어디인가요? 골리아시에 있는 민족입니다 다윗이 골리아스를 쳐서 죽였던 바로 그 원수된 민족이 바로 불레새시입니다 이 사람은 불레새시은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백성과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널리 불레새시 괴롭혔던 그곳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환란이 왔을 때 그는 피하는 곳이 불레새시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람이 세상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이 다윗 한순간에 그는 무너져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여상 27장 5절 말씀을 보면 불레새 가두왕 아기스란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세상 힘에다가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계속 계속 이 고난이 계속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사람 세상 힘에 의지를 하는데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세상 돈의 아기스에게 의지합니다 권력의 아기스에 의지합니다 세상 지식의 아기스 세상 많은 아기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다윗은 가서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여상 27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아기스왕이 불레새 땅 가운데 한 지역을 이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백성들과 다윗의 아내의 가족들에게 한 장수를 제공합니다 그 장수가 사무여상 27장 6절은 시글라시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시글라스 이곳에 아기스가 제공했던 이 땅에다가 다윗은 그곳에 이제 거처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어느 날 이 아기스 이 가드왕 아기스가 불레새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 전쟁하는 내용이 대상이 누구이냐면 다윗의 고국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이 아기스왕이 불레새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때 성경이 보게 되면 자신의 민족을 치는 이 아기스에게 다윗이 합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 자리에 서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합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서 기회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기스와 함께 불레새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갈 때에 하나님 이 사실을 보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일어난 한 사건이 너무나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열두 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부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평소에 주님 앞에 호온 잔담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시도시여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으며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쳤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현장으로 끌려가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56지는 대단히 비극적인 슬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가운데 베드로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망간 그가 예수님이 끌려가신 재판장 앞에 서 있을 때에 그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하인들과 함께 모닥불을 쪼이고 있는데 하인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너, 저 예수와 한패지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 입에서 거침없이 나오는 소리가 나는 저 예수 몰라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과 짝이 있을 때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베드로가 세상 사람과 짝이 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에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다가 세상 밖으로 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술주정병이가 되었고 도박 중독에 빠져버린 사람들 가정이 산산주가 부서져버린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떠난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을 목격을 합니다 세상 사람과 짝을 할 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모습은 대단히 비극적이었습니다 다윗이 불레세도왕 가드 이 왕인 아기수와 함께 했을 때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가는 이 아기수와 함께 연합을 했을 때에 하나님 반대편에 섰을 때에 전혀 뜻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무 어려워요 이 고난이 언제 끝이 납니까 전혀 언제인지 모르고 가도 가도 끝없는 이 고난이 계속되는 연속 속에 하나님 이 긴 터널을 내가 지나가는데 불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 할 때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던 길을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가자니 캄캄한 칠흑같은 어둠 밖에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앞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세상과 짜게 했을 때에 그에게 나타난 결과는 성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살고 있던 시글랏 이 지역에 갑자기 전혀 알지 못하는 암말렉이라는 대군이 대군이 섭격을 했습니다 이때는 다윗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말렉 대군이 쳐들어오더니 이 시글랏 다윗이 거쳐하는 이곳을 완전히 불살라버렸습니다 제 때문에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와 그 자식들 그리고 함께 했던 다윗을 따르던 추종자들 이 백성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환급하게 시글랏으로 와보았더니 가족들은 전혀 찾을 길이 없고 어디로 끌려갔는지 모릅니다 모든 가족들은 불타버렸습니다 성격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소리 높여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기록되어 있고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울어서 울 기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목을 놔 울었습니다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간 그때의 비참한 모습을 성격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세기 28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는 베델에 왔습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베델에서 야곱이 이렇게 서운했습니다 장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대해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오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했습니다 그곳은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장세기 33장 17절에 보게 되면 숫곳으로 갔습니다 숫곳은 세상입니다 베델에 있어야 될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져야 될 사람이 숫곳 세상에 가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33장 17절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 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숫곳이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33장에 숫곳에 왔던 그에게 외동딸 디나가 장세기 34장 1절에 보게 되면 급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시몬, 네위 두 오빠가 살인자가 됩니다 오늘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선택이 가 버림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성들은 이 말씀이 막연하게 성경 속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에 닥쳐올 때 갈등합니다 잠시 신앙생활을 져볼까 아니면 교회를 떠날까 내가 힘들기 때문에 세상에서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야구보수 1장 12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또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진다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련은 그 시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도서 3장 1절에 정한 때가 있다 있습니다 반드시 시작이 됐으면 끝날 때가 있는데 그 끝날 때를 하나님이 마감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루키서가 있습니다 루키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겐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베델렘에 살았습니다 베델렘은 떡집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말씀의 집에 살던 이 나오미 가정이 영적으로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기건이 왔습니다 흉년이 겹쳐 찾아오는 그에게 견디질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 모합으로 갔습니다 이 모합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소동고무라를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여기서 황급하게 도망쳐 나왔던 롯과 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합입니다 대단히 불행한 자녀입니다 이 모합이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죄악의 도시로 갔습니다 갔던 이 나오미 가정은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올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석이 35장 1절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기서 단싸하라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명고우를 크게 두려워해 친구로 야곱 일행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문제를 다 막아줍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모합에서 다시 돌아올 때 풍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보곤 10장 30절에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여리고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기다리고 있던 자가 있었는데 간도를 만나서 온몸에 피소성해야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 계신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신앙이 여리고 세상신앙으로 되어서 내려갈 때에 반드시 기다린 자는 사단마귀의 강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거의 죽도록 때렸습니다 오늘 이것은 뭘 말합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결로 갔을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단마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갈 때 그는 돼지우리에서 쥐엄렬며 주워 먹는 신체로 전락해버립니다 저는 어젯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에도 아내와 함께 나오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이 따가울 정도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왜 그러냐면 반드시 주일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밤새도록 제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사로 움직입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제가 원고를 갖다 놓고 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 속에 욕사신 성령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밤새도록 제게 맴도는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요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요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사람을 믿으며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육신의 것으로 힘을 삼는 자 세상 것을 힘으로 삼는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자인데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강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몸이라고 하는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에 병이 들어오는 것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지병이 있는지도 우리는 내 몸에 모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청천병력 같은 날벼락 같은 충격적인 중병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워낙 병원에서 그 진단에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 떠날 때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 모습은 어디에다 하나님께 비춰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할 때 머리로 세상 공부를 해서 목사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저는 제 병도 고침 받았고 그분을 통해서 항상 메시지를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린 것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어려움이 올 때만큼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엘리아 시대 때에 엘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저들은 변기를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발 다시 말해서 세상 잡신한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오늘 현장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타락하고 이 시대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겨둔 사람이 있다 바로 그들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정말 열정적인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싶시오 세상의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세상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결코 내 주관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15일에서 12장 2절의 믿음의 주요 온전히 바라시는 예수님을 들 바라보시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 다윗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깨닫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무너져버렸던 자신의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회복합니까 함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가오건 다 불타버리고 그들이 가족이 다 어디론가 아말리게 포로 다 잡아가고 없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월상 30장 6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잠시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돕던 사람들이 전부 덩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외면합니다 내게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 봅니다 그리고 3월상 30장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이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무너진 내 신앙의 자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가장 먼저 그가 하는 행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월상 30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아비아다를 찾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종을 찾아갑니다 주의종을 찾아간 그 모습은 엘리아의 모습을 연상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산천초목이 다 말라 죽었습니다 이때에 이 엘리아가 갈멜산에 엎드려 기도하기 전에 비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람상 18장 30절에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무너진 요하의 단을 수축하라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의종 가까이 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먼저 주의종과 마음을 연합하고 무너진 하나님 단을 수축합시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비단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기도단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의 단이 무너졌는데 오늘 주의종과 연합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는 내리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아비아들을 찾아가서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호일상 30장 8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 묻자군데 이 말은 다윗이 기도가 회복됩니다 6절 말씀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고 난 후에 7절 말씀은 주의종과 연합하고 8절은 이 다윗이 기도가 들어갑니다 기도할 때에 성경에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나를 떠났던 사람들 다윗에게 돌을 칠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3호일상 30장 10절에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을 던져버리고 다윗을 돕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환란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고 가는 사람들은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 주님은 그래서 하실 말씀에 열매를 보고 내가 그를 알리라 열매는 마지막 순간에 추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끝까지 그 시련을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며 열매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3호일상 30장 10절에 다윗과 연합하는 사람들 돌을 던져서 칠렸던 자들이 하나 되더니 이 사람들이 소수의 무리가 암말리 대군을 쫓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쫓아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3호일상 30장 19절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오늘 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도로 모든 것을 다시 찾으니라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다 찾아왔습니다 회복했더니 오늘 사랑스러운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많은 것을 가졌는데 물질을 잃어버린 분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 가정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신 분이 있다면 오늘 믿음을 회복하면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면 잃어버린 모든 것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스러운 성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10월의 수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크게 따라오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린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범사위에 이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